제가 방송 6년까지는 3년 전에 사고를 쳐서 죄송합니다 시청자 분들 이제야만 아아 말하네요 열려 바로 회전고요 시청자 분들의 제 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딸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빠 해봐 아빠 아빠 눈을 안으면 안돼 아 아이 아이치 잘못했다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우울하 아아 아이고 잘못했다 잘못했다 엄마한테 가면 아하 아 미나미야 콜물 닦아줘도 운다 아니 미소인 제가 아동학대를 해요 진짜 미친군들이가 진짜 아니 왜 저 만져도 우는데 나도 울래 나도 아빠 있거든 아 저 중학교 친구의 딸 근데 니가 이렇게 뒷모습을 입고 애 얼굴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 내 숨겨둔 마누라가 딱 제가 방송에 3년 전에 사고를 쳐서 진짜 죄송합니다 친구 진짜 제가 애기를 숨겨두고 이때까지 기저귀 값이랑 근육 값 번다고